으깨 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빵가루 붙여서 튀길 수도 있고 이렇게 굵게 모양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건 웰리암포테트라서 뱀 모양 으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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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 으 으 으 으 으 튀기지 않고 오븐에 튀겨 볼게요 이럴때는 버터를 위에다 뿌리세요 노긴버터 오케이 이따 차이 맛을 좀 보는 것도 좋아요 요거는 감자스테이크 요거는 항모양의 감자튀김인데 매구